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가 시작해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수 지역과 시점은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비구름대의 이동 속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반짝 꽃샘추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까지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는데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지나면 낮에는 9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토요일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토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4도, 포항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9도, 안동 7도, 포항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봄비가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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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